단체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혹시나 원하는 포즈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요청을 해주시고요. 네, 우리 펜탈 아, 애 가족사진 같은 느낌으로 우린 빼빕니다. 우린 하나다. 감사합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그 느낌 그대로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측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오른쪽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하나 더 있습니까? 예, 예. 예, 예. 요게 이제 오늘 키포인트군요. 예. 대기실에서 뭘 그렇게 상자상자 아이디어 짜나 했더니 예,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건포즈 그대로 왼쪽도 바라봐 주셔야 돼요. 예, 예. 건포즈 그대로 왼쪽도. 우리 우석 씨, 신호 씨 조금만 더. 영원 씨. 네, 왼쪽도. 사실 올라가 있는 진호 씨도 힌트 포즈거든요. 예. 건포즈 그대로 오른쪽도 한번. 예, 예. 오른쪽도. 예. 예. 예, 기자님들 충분히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오늘 컴백 첫 날인 만큼 멋있는 사진, 잘나온 사진으로 많이 많이 어여쁘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